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는 2년의 종교입니다 2년 들어보셨죠? 네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죠? 다 인연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은 다 우연으로 만난 사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 이어진 서로의 끈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가장 강한 인연 끼리 전생에 내가 지었던 가장 강한 어변들끼리 모인 게 위아래는 이제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아래로는 누굴까요? 자식이랍니다 그리고 한쪽 양옆으로 해서 한쪽은 부부관계고 한쪽은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뭐 부모자식 위아래로는 부모자식 또 양옆으로는 부부와 이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지 나쁜 인연으로 만났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평생 그 전혀 다른 곳에서 서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남녀가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부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도 있고 웬수로 만난 사이도 있겠죠 그래서 웬수로 만났을 때 흔히 하는 얘기 4주 후에 봅시다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심심풀이로 궁합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주 궁합이라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보셨어요? 네 보셨구나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정이 별로 용한델 같았어요 하여튼 궁합이 원래 4주 8자가 맞는 건 맞기도 하고 안 맞는 건 또 안 맞아요 너무 4주 8자 이런 걸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궁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4주 8자를 볼 때 교과서로 공부하는 명리학의 4주 8자의 명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리학의 교과서로 손꼽히는 책 중에 적천수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후터만 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적천수라는 그 명리학의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궁합편이 있어요 궁합보는 편 근데 거기에 궁합보는 편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인연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머나먼 전생에서 서로 이어져 온 인연끼리 만나게 된 것을 잘 간파해야 된다 아마 불교에서 넘어간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서로 엮이고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는 숱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생에 또 강력한 남녀끼리 만나게 된 그 어변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웃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생에 지지리도 나쁜 인연으로 만났으면 뭐 살아가면서 서로 싸울 일도 많을 거고 얼굴 붉힐 일도 많을 거고 또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전생에 서로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이번 생에 이혼도 안 된대요 왜 분위기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 못 헤어진대요 그만큼 전생에 빚이 많은 거래요 차라리 전생에 빚이 좀 적어가지고 이번 생에 후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서로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어떨 때는 더 나을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혼에 장려하는 듯한 이 분위기가 되는데 물론 뭐 여러분 이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빚이 많으면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고 계속 얼굴 붉히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어떤 어변들 인연들끼리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잘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생에 만난 그 인연을 잘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난대요 지겹죠 엄청 강하게 반응하시는데 또 지겹죠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근데 꼭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부모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나를 사기치는 친구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모든 인연은 잘 풀어나야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부관계는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서로 업보의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부부 인연은 쉽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우 내가 그때 그 소개팅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얼떼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냐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님 저는 타임머신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빨리 과거로 가서 그 찻집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약간 우스개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소개팅을 안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자분들한테 우리 불자분들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사람들 보면 부부관계 원만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아휴 우리가 서로 저 인간 왜 만났나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만날 인연을 만난 것이다 너무 원망하지 말고 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뭐 소개팅을 안 나갔다 하더라도 다른 인연으로도 또 만난다 만날 인연 전생에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살켜서 이번 생에 만난 인연이니까 지금 잘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면 스님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감정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절에서 스님들 법문 듣고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한 뒤에 맞아 내가 잘 풀어야 돼 내 숙제를 잘 풀어야지 오늘부터 내 남편이랑 아내랑 내가 잘 풀어야지 맞상 집에 가서 그 인간 얼굴 보면 속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낱말 같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진짜 전생에 서로 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잘 풀어야죠 그래서 결국 만날 짝은 어떡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어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어떤 부부가 딸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딸이 기가 막히게 예쁘더래요 너무 인형같이 예쁘더래요 딱 봐도 와 얘는 크면 엄청난 미인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의 16세라고 있죠 그때 중학교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역변한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귀엽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커가면서 그래요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어쨌거나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왕이 그러면 제가 나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잘 키웠다가 내가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그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 애를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아이를 잘 키워서 자기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왕 옆에 예언가들이 있었답니다 점을 치는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가들이 이렇게 점을 치더니 이 아이의 짝은 따로 있습니다 왕께서는 절대 이 아이를 취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대요 왕이 이 나라의 왕 힘으로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 꾀를 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첩첩상 중에 산 꼭대기에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애를 거기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킨 채 거기서 이제 스무 살까지 키우는 거예요 키워놓고 이제 나중에 사람이 아무도 못 가니까 그래서 왕이 정말 믿는 심부름금 하나만 딱 붙여놓고 이 아이를 20년 동안 잘 키워라 20년 후에 내가 데려갈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심부름금 하나 시켜놓고 그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는 첩첩상 중에 집에서 고이고이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십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20년이 다 된 어느 해에 그 마을의 나라에 큰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뭐 댐도 다 무너지고 방둑도 다 무너지고 막 엄청난 홍수 때문에 뭐 쓰나미처럼 집들이 다 휩쓸렸답니다 그때 물에 휩쓸렸을 때 어느 청년이 둥둥 떠다니는 통나무에 의지해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기적같이 그런데 물에 휩쓸려서 통나무가 당도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물이 차지 않은 산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저게 무슨 집 하나가 보이더래요 대충 눈치 채셨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가서 누구 있습니까 저 밥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저 조금만 따뜻하게 옷 좀 주십시오 하는데 웬 여자가 문을 끼익 하고 나오는데 예뻐 너무 예뻐 예쁜데 그런데 이 여자는 딱 보더니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남자를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 누구지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를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같이 있을까 너무 좋은 거야 어머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 집 걱정돼서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자꾸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며칠만 더 있자 지금 어차피 물도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며칠 있으니까 남녀 또 젊은 남녀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만 정의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매주 이렇게 와가지고 음식물이랑 필요한 걸 갖다 놓는데 이 왕의 심부름꾼이 딱 봤더니 낌새가 이상해 그렇죠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누가 있지 아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낌새가 이상해서 방을 뒤져봤더니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떡해요 대충 이렇게 이제 둘 사이 보니까 벌써 선을 넘은 것 같아 오빠 손만 잡고자 할게 그게 아니야 벌써 선 넘었어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선을 넘었네 아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왕이 무릎을 딱 치면서 사람마다 태어날 때 재짝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바꿀 수 없다 하더니 결국 그들 인연인가 보구나 또 이렇게 또 왕이 쿨해요 20년 동안 잘 키워놔서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다 재짝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불자님들이 우리 부처님께서 사주팔자나 궁합 같은 거 보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운명은 스스로 바꿔나가는 거고 또 어차피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무의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불자분들이 답답하니까 가끔 이렇게 점집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 결혼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궁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합을 봤는데 애들이 너무 궁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보는데 보통 이제 통계를 내겠죠 평균을 내서 한 다섯 군데 갔는데 세네 군데는 안 좋다 이러면 마음이 좀 덜컥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궁합이 안 좋다는데 둘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떡해요 이제 스님들 할 수 있는 얘기가 자기 인연 따라 만나는 거다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막는다고 그 사람들의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사귀라고 한다고 백년 오래 백년 애로 하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다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다 자기들이 이번 생에 만나는 것이니까 둘이 헤어지면 그만이고 만약에 궁합이 나쁘다고 한데도 만약에 결혼해서 살아간다면 그냥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궁합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 어머님이 되시는 분이 독실한 불자였는데 스님 어떡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궁합이 안 맞고 서로 만약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장애가 일어난다면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방생을 좀 많이 해라 이랬대요 그분이 거의 부산뿐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애들 혼수 장만한다 생각하고 그냥 좀 이렇게 넉넉하게 물고기 좀 산 뒤에 바다에다가 이렇게 방생을 많이 해주면 기도하고 방생한 공덕으로 아이들이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어른 스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도 엄청나게 방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되게 잘 산대요 엄청 잘 산대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생을 안 해도 원래 잘 살 애들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못 살 애들인데 방생을 해줘서 잘 산 건지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다 점수를 줘야 될까요 이왕이면 방생을 해서 잘 살게 되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닌 말고 어쨌거나 방생한 공덕은 있으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풀어준 거는 굉장히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궁합이라는 거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다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인연들이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짝이 언젠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뿌려놓은 씨앗이 없을 경우에 인연이 없을 경우에 난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죠 내가 만날 인연을 못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잘 여러분들이 그 인연을 잘 심고 잘 한번 개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출가하시기 전에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인도 지금으로 치면 네팔 부근에 카필라성이라는 곳에 그 조그만 나라의 왕자셨는데 그때 이름이 이제 시타르타 왕자였어요 시타르타 왕자 근데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 시타르타 왕자였을 때 열여섯 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책에는 열아홉 살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열여섯 살이든 열아홉 살이든 하여튼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십니다 뭐 그 당시에는 빠른 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때 결혼한 아가씨가 야쇼다라 공주였습니다 야쇼다라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였는데 굉장히 예뻤대요 엄청나게 예뻤대요 뭐 얼굴 보고 뽑았나? 하여튼 엄청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왕족과 귀족들이 야쇼다라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야쇼다라의 아버지가 조건을 겁니다 큰 이제 대회를 열 테니까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야쇼다라와 공주한 거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한 걸 보면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그렇죠 시타르타 왕자가 1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딱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아 인생이 모두 무상하구나 다 덧었구나 어렸을 때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모든 쾌락이라는 게 무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제 내가 출가해야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있을 때 그때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그래 출가하자 집을 도망가서라도 출가를 하자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인 야쇼다라 공주가 아이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부인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창 임신하고 있을 때 그렇게 모진 그런 어떤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출가를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라울라라고 외칩니다 라울라 라울라의 뜻이 장애물이란 뜻이래요 장애,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임신한 아이 때문에 내가 출가에 장애가 생겼구나 그래서 장애, 장애물, 라울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아들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라울라가 됐어요 아들 이름이 장애물이야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라울라를 낳게 되는데 몇 달 후에 그때 이제 29살이 되시는 거죠 시타르타 왕자가 29살이 되었을 때 결국 야쇼다라 공주가 아들을 낳고 또 이제 이름이 라울라가 되었나 봅니다 아들을 낳은 뒤에 그 성의 나라의 큰 축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축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축제가 다 끝난 뒤에 드디어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또 이제 건강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없어도 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생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야밤도주를 하시게 되죠 그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29살에 그렇게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그걸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살에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른바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되십니다 붓다 이 붓다가 우리 한국말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위대한 성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 붓다 부처님이 되신 뒤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시다가 깨달음을 얻고 몇 년 후에 고향의 카필라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기 위해서 카필라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카필라성에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인 이제 전반왕도 나와서 환영하고 어머니가 부처님은 어머님 마야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주신 이모인 마파자 파티도 앞에 나와서 부처님을 환영을 하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환영했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대요 누가 안 나왔을까요? 예 부인 야쇼다라가 안 나왔답니다 예 그렇죠 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삐져가지고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던 뭐 이제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었던 이제 왕자님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오셨는데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지 했더니 또 하는 얘기가 그 기록에 보면 나와요 제가 보고 싶으면 당신이 오겠죠? 이랬더랍니다 예 어우 여자들 무서워 예 예 예 근데 부처님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안 찾아가시죠 예 부처님은 이미 전 남편이었을 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머리를 깎은 수행자시고 수많은 삼들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전 부인을 따로 찾아가겠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 오거나 말거나 뭐 그러니까 야쇼다라가 굉장히 얼굴이 예뻤지만 또 엄청나게 자존심이 높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꼴값 한다고 하죠 꼴값 얼굴값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높았는데 이제 아유 부처님이 자기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찾아가자니 아 괜히 뭐 자기가 지는 듯한 느낌 자기가 나 버려놓고 내가 왜 찾아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 그때 야쇼다라가 이제 아들인 라울라 라울라가 이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유치원생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저기 저분이 너의 아버님이시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유산 좀 주세요 저에게 아버지 여기 고향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인데 아버지가 어쨌건 이제 라울라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쫄랑쫄랑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승복을 잡아 땡깁니다 그 부처님 이렇게 보시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마 가자꾸나 하고 그 라울라를 데리고 성 밖에 있는 사원을 가서 머리를 깎여서 동자승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야쇼다라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 깎고 스님 된 것도 너무나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뿐이 없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아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머리를 깎여서 출가를 시켰으니 이건 나라가 발각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에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차마 부처님한테 다시 데려오란 말은 못하고 아들이었던 분이 출가했을 때에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의지하던 송자까지 데려가 버리니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다음부터 미성년자나 나이가 어린 아이가 출가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고 머리를 깎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계율이 미성년자가 출가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남편이었던 사람도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아들이었던 라울라도 유산 달라고 했다가 쪼로로 가가지고 얼떡결에 머리 깎이고 그래서 이 야쇼다라도 결국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정반왕의 부인이자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파자 파티가 남편도 없고 한데 제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를 출가시켜주십시오 해서 이모였던 마파자 파티가 최초의 비군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파자 파티가 이제 출가하면서 그 당시에 석가족의 수많은 여인들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야쇼다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돼요 남편도 뭐 부처님이 돼버렸고 의지하던 아들도 스님이 됐으니 아유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야쇼다라가 처음에 비군이가 된 뒤에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경전을 공부하신 어른 스님께서 어디에 나온다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부처님이 비군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 비군이들이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되면서 우리의 부처님은 어쩐 저렇게 잘생기시고 법문도 잘하시고 어쩐 저렇게 훌륭하실까 우리가 저분의 제자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흥흥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콧소리가 흥 하는 소리가 들려서 부처님 법문하는데 불경하잖아요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누구겠어요 야쇼다라 야쇼다라가 부처님이 법문하시면 뒤에서 흥 막 이러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대요 저도 그거 어디에 나온 내용인가 찾아보려는데 저는 못 찾아봤는데 예 저기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야쇼다라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야쇼다라는 왜 저럽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야쇼다라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굉장히 자존심이 높았다 이번 생에도 아직 그 자존심을 놓지 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야쇼다라와 있었던 전생의 인연담을 이제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한령 없는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대요 연등불 연등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4번째 전의 부처님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이 있었고 가섭불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번째 전의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 선혜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있었대요 이 선혜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연등 부처님께서 그 도시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뵙기가 참으로 힘든데 이렇게 이 나라에 오시는 이거는 참으로 아주 소중한 인연이다 내가 연등 부처님께 연꽃을 올려야겠다 꽃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꽃을 사려고 도시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부처님께 올릴 연꽃을 사람들이 다 사가는 바람에 올릴 연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연등 달듯이 부처님 오신 나라에 연등 달듯이 부처님께 연꽃을 올리는 의식이 있었나봐요 아 연꽃 연꽃 없나 연꽃 연꽃을 부르지지마서 다니는데 저게 웬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연꽃 일곱 송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가서 아가씨 아가씨 그 연꽃을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연꽃 송이를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더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있다고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액수를 제시했대요 뭐 황금 몇백만 양 뭐 이러면서 그 한 뭐 넉넉 잡아야 한 일곱 양도 안 될 거 뭐 황금 몇백만 양 하면 우리 같으면 아유 안 사 안 사고 마라 이럴 텐데 그 돈을 다 드릴 테니 파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왜 이 꽃을 그렇게 사가려고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아 이거 또 남자가 잘생겼어 또 남자가 잘생겼어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남자가 딱 보니까 잘생겨서 또 이제 또 잘생긴 남자 보면 기분이 풀어지잖아요 네 아니 연꽃 송이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시렵니까 이러니까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 꽃을 올리고 싶다 꽃 공량을 올리고 싶으니 제발 팔아다오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한테 왜 꽃을 올리시려고 합니까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꽃을 올려서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라는 수기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왜 부처님이 되고 싶습니까 하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싶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다 이제 제도해서 영원한 행복을 내가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니까 남자가 잘생겼는데 그 생각도 반듯한 거예요 여자가 이것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꽃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요 이 꽃을 그냥 드릴 텐데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꽃을 공짜로 드릴 터인에 나랑 결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급하지 않아요? 밀당도 좀 해보고 이 남자 성격이 어떤가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좀 살펴봐야지 다짜고짜 결혼합시다 이러버리니까 여자 좀 가벼워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깎은 수행하는 수행자인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싫다고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막 주니 많이 옥신가신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을 걸어서 서로가 타협을 봅니다 이번 생에는 여자가 양보하겠다 하지만 미래 세상에는 미래 세상에는 항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서로 만난다면 나를 항상 아내로 맞이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생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선혜라는 수행자가 그럼 좋다 당신을 만날 때마다 결혼을 하겠다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내가 도닦기 위해서 출가하고자 하면 그때는 나를 미련 없이 놓아다오 이렇게 서로 다 조건 타협을 봐가지고 결국 일곱 송이의 꽃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일곱 송이 중에서 다섯 송이는 당신이 올리시고 두 송이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선혜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일곱 송이의 연꽃을 가지고 부처님 연등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뒤에 연등부처님께서 그대는 머나면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할 때 그대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혜라는 수행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때 서로 만날 때마다 나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당신을 아내로 맞아줄 테니 내가 출가한다고 할 때마다 나를 미련없이 놓아주십시오 하고 약속했던 그 아가씨가 이번 생에 바로 누구다? 야쇼다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불제자들한테 법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전생의 인연에서 또한 만난 게 바로 우리 시타르타 왕자와 야쇼다라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서로 부부로 만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지중한 인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하늘세계 불교에서는 하늘세계가 2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8천 다른 종교에는 하늘세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천국이 근데 불교는 28개 하늘세계가 있대요 그 28개 하늘세계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습니다 도리천 들어보셨죠? 네 진짜 들어보셨어요? 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는데 그 도리천의 하늘세계에 말라바리라는 이름의 말라바리 이상해요 뭐 삐쩍 말랐나? 말라바리라는 이름의 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이었던 말라바리는 자기한테 천명의 선녀가 부인으로 두고 있었어요 천명의 그래서 한쪽에는 500명 한쪽에는 500명 해서 천명의 선녀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다 예 놀랍네요 예 그래서 이 하늘세계의 천신이 말라바리가 천명의 자기의 아내 선녀들을 데리고 그 꽃동산 하늘세계 꽃동산에 가서 꽃놀이를 했대요 뭐 꽃을 막 던지면서 나 잡아봐라 천명이 막 잡아가지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꽃놀이를 하다가 그 중에 선녀 하나가 갑자기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에서 뚝 떨어졌답니다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경전을 보면 하늘세계에서 죽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답니다 첫째는 그냥 수명이 다해서 둘째는 하늘세계의 악마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죽는 경우 뭐 무슨 판타지 소설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를 내면 또 죽는답니다 하늘세계의 천신들은 화를 너무 심하게 내면 죽는대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하늘세계는 너무나 쾌락이 가득해서 노느라고 굶어 죽는대요 그게 경전에 나와요 하늘세계 천신들도 기본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달려와 하다가 오늘만 달릴 줄 알았더니 한 3개월 달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쾌락이 가득한 세계가 천상세계인데 이 선녀 하나가 수명이 다해서 갑자기 하늘세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수명이 이제 복이 다한 거죠 그래서 저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인간 세상에 어느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 달 후에 딸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의 전생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서양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전생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사람들 중에 정말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거 보셨죠 다큐멘터리로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선녀였던 이 아가씨가 딸로 태어났는데 이 딸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자기의 전생을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집은 저 도리천인데 빨리 내 남편인 말라발이 옆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을 정도로 이제 컸을 때 항상 절에 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스님들한테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절을 빨리 하늘색의 도리천 말라발이 남편 옆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자기의 남편이 말라발이 옆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고 그 스님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공양을 올리면서 합장을 하면서 항상 발언하기를 이 공덕으로 제 남편 곁에서 항상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야 저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저렇게 남편을 존중하다니 그래서 이 아가씨의 별명을 빠따뿌지까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빠따뿌지까의 뜻이 남편을 존경하는 자 남편을 존중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사실 그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신 말라발이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장 이용감이지 내가 같이 사는데 딴 남편을 어쨌거나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스님들께 항상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세월이 무럭무럭 지나고 나서 아이 4명을 낳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4명을 낳다가 또 열심히 스님들께 봉사하다가 어느 날 목숨이 다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목숨이 끊긴 뒤에 이 빠따뿌지까 이 여인네가 당연히 어디에 태어났겠어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자기가 발원한 공덕의 힘대로 도리천에 딱 태어나게 됐어요 도리천에 뿅 하고 태어났는데 하늘세계 청상세계는 태어날 때 16살 전후에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몸이 짠 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미 자라난 몸으로 아름다운 몸인 성인의 몸으로 짠 하고 태어났다 해서 변화해서 짠 하고 태어났다 해서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늘세계는 화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나머지 999명의 손녀들이 아직도 꽃놀이가 끝나질 않았대요 인간세계에서는 몇십 년이 지난데 하늘세계 남편이었던 말라바리가 싹 보면서 아니 아침 내내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랑쫄랑 간 뒤에 아유 제가 금방 죽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금방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바리 천신이 에이 장난치지 마소 그게 무슨 말이요 하니까 이 이제 손녀가 다시 천신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 이 손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열심히 복을 지은 덕분에 다시 당신 옆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이제 훈훈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자 이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하루와 인간세계 백년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인간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아봤자 하늘세계 태어났을 때는 아직 반날저도 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와 같은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얘 죽다가 지금 살아나서 온 거예요 이런 대화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 다음날 이 빠따뿌지까가 죽고 그 다음날 스님들이 다시 그 마을에 찾아와서 탁발을 하는데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해 준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빠따뿌지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빠따뿌지까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들이 막 슬퍼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복도 많이 짓고 정말 어머니나 누나나 그런 분이었는데 이모 같은 분이었는데 다들 슬픔을 안고 이제 절로 돌아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봉사해 줬던 빠따뿌지까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남편 곁에 있다 부처님은 다 꿰뚫어보시니까 남편 곁에 있다 부처님 지금 남편이 저기 마을에서 부인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고 이미 죽었는데 남편 곁에 있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말라발이 천신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복을 짓던 빠따뿌지까의 그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 시크릿 비밀을 제자들한테 다 설명한 뒤에 근데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부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복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색의 말라발이라는 전 남편의 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부처님 견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 또한 이번 생에 만나는 부부의 인연 남편과 아내의 인연은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생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설킨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에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었더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을 거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으면 이번 생에 빚 갚으러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자꾸 나한테 빚 갚으려는 빚을 받으려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겠죠 결국 만나는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연들을 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여자랑 사귀게 됐답니다 이제 중국 아가씨랑 알콩달콩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한테 나 유학에서 여자 만났어 소개해 줄게 하고 중국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중국 아가씨가 굉장히 집안이 큰 부자랍니다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큰 부자고 또 굉장히 싹싹하고 착해 보이더래요 안 되는 한국말로 뭐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러면서 싹싹한데 이 부부가 약간 좀 특히 엄마가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 아가씨도 참 좋은 아가씨 같지만 이왕이면 나는 한국 여자를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싫어 뭐 안 돼 나 이 여자 아니면 못 살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래 뭐 이러고 엄마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엄마는 이제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러니까 슬슬 드라마 생각이 또 나네요 되니 안 되니 이러다가 결국 아들이 여자랑 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랑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이 직장을 얻고 사회상을 하면서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한국 여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한국 여자 결혼한 그 며느리가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몰랐대요 근데 이거는 한쪽 말만 들은 얘기예요 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시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여자애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니까 보다 못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니 셋이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 어쩐 저렇게 애가 눈치가 없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듣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나는 헤어졌다 원하는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아주 강하게 나오더래요 나중에는 얘 이거 복수하려고 일부러 얘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가슴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계속 고부 갈등을 일으키다가 어머니 되시는 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예민한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봐요 화병이 도져가지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부가 차라리 그때 중국 아가씨랑 결혼시켰으면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싹싹하고 착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 아가씨하고 결혼시켰으면 아들하고 이렇게 의도 안 상하고 지금보다는 분위기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했지만 그렇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우리 불교에는 담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전생에서부터 업의 인연 업보가 두꺼운 사람끼리 모인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한쪽 오른쪽으로는 부부 왼쪽으로는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가족같이 친한 친구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부모님과 자식 그 좌우로 부부와 형제 자매 이 가족끼리 만난 이 업의 인연이 전생에 가장 두꺼운 인연들끼리 모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만날 때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소나무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자주 한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은혜로 만났거나 서로 은혜를 갖기 위해서 혹은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자 여러분 눈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만난 것 같아요 왼수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업의 인연길을 만난 게 가족인데 가족이 왜 왼수인지를 알아라 이러면 만약에 좋지 못한 업의 인연길을 만난 사이면 차라리 남남길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가족은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나 자식 같은 경우에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남은 예를 들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까지 해버리면 물론 요새 이혼율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자식까지는 않고 미운 점 고운 점 들어버리면 저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왼수인 걸 아는데도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지죠 가족이 정말 무서운 왼수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참 이 무서운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로가 좋은 사이가 아님을 알고 일찍 정리하고 이혼하는 사이는 전생의 업의 인연이 약한 거래요 정말 두꺼우면 헤어질래야 못 헤어진대요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든 무슨 이유로 못 헤어지든 그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남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남편분이 그렇게 밖에서는 사람이 좋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술만 마시면 부인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요새 미쳤나 봐 어떻게 여자 몸에 손을 대 그래서 여자가 어머 얘 안되겠다 이 남자 안되겠다 내가 헤어져야지 하면 술만 깨면 천하에 그런 남편이 없대요 여보 미안해 내 미쳤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남편이 또 그래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참고 살다가 또 술만 마시면 또 손찌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못 참겠다 또 헤어지려고 하면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또 봐줘 그럼 이제 여자가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래 또 마지막 한 번만 참자 3, 3번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또 술 먹고 와서 또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못 참는다 나 나갈 거야 하니까 남편이 칼을 가지고 오더래요 아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칼을 가지고 와더니 자기 손목을 자르려는 신용하더래요 그 부인이 놀라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당신같이 귀한 존재를 때린 내 손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거 미쳐버리죠 그거 또 속는 거야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술 먹고 와서 손찌검을 그러니까 부인도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기도 애매하고 술만 안 먹으면 천하에 이런 남편이 없는데 그리고 술은 또 못 끊고 이러면서 10년 살고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전생에 어떤 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전생에 당신 남편이 당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였다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러시네 개였는데 전생에 개였는데 개 키우면서 애지중지 먹을 것도 주고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지나가면서 개 또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때리고 그 업에 의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끔 정신을 잃으면 자기한테 손찌검하고 전생에 업보대로 받는 거라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드릴까 이제 지나가는 개도 못 때릴 것 같죠 지나가는 개 한 대 때렸는데 다음 생에 나 지나가는데 누가 내 뒤통수 때려 그래서 왜 때려요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미쳤나 봐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전생에 개였거든 지나가는 거 때려가지고 그 업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때렸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인과응보가 무섭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우룡스님이라는 불인이 계십니다 우룡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법어집에 나온 고부 갈등을 해결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부산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아들 셋을 낳았대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할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나이 서른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들 셋만 놔두고 무책임해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들 셋을 오로지 아들 셋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들 셋은 꼭 대학까지는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요새 서른이면 아가시죠 요새 30대 후반만 돼도 아가씨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화장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참아시면 20대 후반인 줄 알고 아이고 뭐 아직 20대라 그런지 피부가 고아였다니 뭐 호호호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 이제 서른 중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은 나이가 많은 줄 모르겠어요 화장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요새 서른이면 엄청 젊은 나인데 서른의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2년 소리 듣고 전연 소리 들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그렇게 공사판을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 셋을 딱 대학 보내고 다들 이제 장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맏아들하고 같이 며느리와 살게 됐는데 며느리가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냐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인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또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TV 프로 보니까 뭐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씨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친구라는 애 뺨을 때릴 뻔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괜히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게 뭐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나중에 어떻게 또 시집 뻔했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그렇게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들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대요 너 음식이 이게 뭐니 아유 이게 빨래가 이게 뭐니 그리고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집에서 뭘 배웠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잖어서 나중에 며느리 보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절대 너 집에서 뭐 배웠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언젠가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착해도 시어머니가 자꾸 구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갈등의 골이 커지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타박할 때마다 이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내 집 식구인데 이제 우리 식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며느리만 보면 또 화딱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투정을 부리고 사이는 더 나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다 못해서 이 할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자꾸 여기 있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내가 어디 조용히 절에 가서 말려내는 절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구나 내가 나가겠다 이러니까 또 아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어머어머 그래줬으면 고맙겠죠 이랬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아들 입장에서는 돼요 안 돼요 내 엄마인데 어머니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사셔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들이 효심이 있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자기 부인 죽어나는 건 모르고 또 엄마 편을 들면서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하니까 사랑하는 또 아들이 만류를 하니까 또 이제 집에 그냥 깨서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도 갈등의 골이 이제 더 깊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이 할머니도 나이가 70이 넘어가시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 내외에도 이제 나이 50줄이 되고 이제 손주들도 어느덧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쓸쓸 눈치가 보이더래요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 소리 들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집에서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며느리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아들한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결국 할머니가 바라는 대로 이제 산에 있는 어느 절에 이렇게 짐을 가지고 어느 절에 짐을 싸고 가서 방을 하나 잡고 절에서 지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절에서 뭐 아들 못 보고 손자 못 보는 건 적적하지만 며느리 얼굴도 안 보고 또 내가 절에서 이렇게 부처님 보면서 말년에 편안하게 지내니까 그래도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며느리보니까 꿈에서도 화딱지가 나더래요 그 꿈에서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며느리하고 또 대판 싸웠는데 며느리가 따박따박 말들꾸려 하더래요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이러다가 자기 꿈에서 자기 머리 위로 쌍칼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쌍칼이 뭐 마징가제트야? 이렇게 쌍칼이 올라오게 자 그래서 꿈에서 탁 깬 뒤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며느리하고 응어리가 다 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꿈 속에서 며느리 봤더니 화딱지가 나고 꿈 속에서 화를 내다 내다 못해서 내 머리 위로 쌍칼이 쏟구치는구나 이거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싶더래요 그래서 저기 어느 절에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스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더래요 스님 제 마음에 응어리가 다 사라져야 가족들도 편안하고 자손들도 편안해진다는데 제 마음에 며느리에 대한 한가 응어리가 사라지지가 않았나 봅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안 없어졌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남분이세요 다른 분들 같으면 자기의 그런 감정도 인정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이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착한 성근이 있으시니까 마음 속으로 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스스로 반성하시는 거잖아요 큰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러면 항상 연불을 해라 기도 연불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하고 그렇게 자꾸 감정이 안 좋은 거는 전생에서 내려온 업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장소멸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항상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노는 입에 연불한다 생각하고 연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절에서 새벽 저녁 조성예불 때마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끝낸 뒤에 며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삼배를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 절삼배를 하면서 며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지었던 죄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난 것도 서로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내가 잘못을 참회할 테니 당신도 그 응어리와 한을 다 푸십시오 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선배를 올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스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뒤에 매일매일 가족들을 향해서 연불하고 새벽하고 저녁 예불이 끝난 뒤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절삼배를 올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며느리에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 부디 이번 생에 그 나쁜 감정을 다 푸십시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항상 매일매일 선배를 올렸대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할머니 부산의 할머니가 그 스님을 찾아옵니다 시님 시님 얼굴 환해져가지고 너무나 용합니다 너무나 용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뒤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푸십시오 하고 며느리한테 선배를 했더니 점점 점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일단 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일단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원앙과 원망이 있으면 나중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잠복되어 있어서 그게 큰 병을 일으킨답니다 시민성 질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궁에 병이 생겨서 자궁을 다 드러내고 몸에도 엄청나게 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심리상당도 받았다가 나중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웃집 남자에게 아주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원한이 미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뒤에 그게 스스로를 옥박지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조언에 의해가지고 자기를 추행했던 그 남자를 진심으로 용서해줬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했을 때 결과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서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서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죠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갑자기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더래요 며느리가 찾아와서 어머니 애들 보고 싶을까봐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가지도 가져오고 와서 옛날 같지 않게 옆에서 앵앵거리면서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안이 적적해요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니까 그 에너지가 누구에까지 전달된다 그렇죠 며느리에까지 전달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니까 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가족끼리 좋지 못한 업으로 만났을 때 그 업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참회법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 뒤에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을 향해서 마음속으로라도 3배를 올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불교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신도들한테 가르쳐주며 어느 신도분들이 스님 제가 화병이 나서 가슴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우선 자존심 차라리 안 보면 안 보고 제가 화병이 나면 화병이 났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업호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시절 인연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도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은 좋지 못한 인연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해서 저 사람이 이번 생에 나한테 상처를 주나 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번 생에 우리 인연을 아름답게 풉시다 나도 당신에 대해서 원망심을 다 놓아버릴 테니 당신도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다음 생에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이 있는데 이번 생에 그렇게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나쁜 인연으로 만나야 된대요 지겹죠?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회의 기도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아잔브람이라는 영국인 스님이 계세요 그 아잔브람이라는 스님의 이야기에 나온 그런 어떤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잔브람 스님이 있는 호주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 여자겠죠? 근데 외국 여자이긴 한데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티벳 밀교, 티벳 불교 쪽을 믿는 불자였는데 이분이 항상 집에다가 관세음보살림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 여인에게 한 가지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림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와 악연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이렇게 꾸밀 건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꾸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림하고 똑같은 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래요 어?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림이시네 하고 가까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어?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관세음보살림 얼굴이 시어머니 얼굴이더래요 꿈속에서도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아니 관세음보살림인 줄 알았더니 왜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야 그리고 이렇게 꿈에서 닦겠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림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얼굴은 시어머니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대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림이다 생각하고 대했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림이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좀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나오겠죠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에 당황하더래요 얘가 왜 이러지?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근데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도 정성스러운 모습을 한결같이 보이니까 시어머니도 마음의 문을 열린 뒤에 나중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편 안 들고 네가 잘못했다고 왜 아내를 그렇게 속 썩이냐고 이럴 정도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시어머니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변하게 해주세요 근데 누구는 정작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남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꼭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내 속 썩일 때도 있고 아내가 나를 속 썩일 때도 있고 자식이 나를 속 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다 내 입맛일 수도 있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결국 끼리끼리 뭐한다? 만난다 비슷한 업복끼리 만나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선업을 지었구나 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식을 학대했다고 이건 자식의 업보니까 부모는 아무 죄 없어 이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은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나 속 썩이는 자식을 만나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한테 폭 빠져가지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울다가 울다가 눈물에서 뭐가 자꾸 걸리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빼봤더니 개 낳았을 때 먹었던 미역줄기가 나오더라고 말도 잘어서 미역줄기 빼느라고 엄청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미역줄기 개 아들 낳고 먹은 미역이 아까울 정도였다는 거죠 미역줄기를 막 빼셨다고 자 그와 같이 그런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도 전생에 자식 복을 좋은 자식을 얻을 만한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또 이번 생에 좋은 자식을 만날 복을 짓게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결국 내 업대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간대요 그런데 감정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속 썩이는 사람 보면 맞아 광우수님이 그랬지 내 업보대로 만난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쌍소리가 나와요 이런 씨라고 속상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아휴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짓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런 일에 좀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생들 수준이 비슷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난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전에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일화인데요 어느 여인네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야 아기야 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내 뱃속에서 풍덩하고 나왔니 하면서 막 볼을 비비니까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들더니 내가 엄마 전생의 시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두 입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거 받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공포 영화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를 떨어뜨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럼 너 내가 동전 두 입을 주면 갈 거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를 침대에 눕혀놓은 뒤에 혹시나 하고 동전 두 입을 이렇게 올려놨대요 아기가 갑자기 몇 번 응애응애 하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은혜로 만나든 원수로 만나든 서로 무언가 빚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꾸 무언가를 퍼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아 봐요 그렇게 퍼줘야 안 퍼줘요? 안 퍼줘요? 내 자식이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학원 보내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책 사주고 이거 고마워하는 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 뻔히 알지만 내 새끼니까 비싼 옷 사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는 많아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왜냐? 그만큼 전생에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줘서 만난 사이가 부모 자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스님 저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전생에 빚진 게 없는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내 업보고 내가 지은 어떤 복과 내가 지은 어떤 공덕의 힘에서 만나는 이 천차만별의 세계이니까 내가 남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독실한 젊은 불자 부부가 있었대요 독실한 젊은 불자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불자 부부가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가진 뒤에 우리가 열심히 태교를 하자 해가지고 지장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연불하고 절하고 부부가 지극장성으로 경전을 독송하면서 태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애를 가진 뒤로 자꾸 아내 되는 사람이 잇떡이 심하고 몸이 퉁퉁 붓고 몸이 자꾸 아프고 나중에는 좌골신경통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 부부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사랑하는 아기를 얻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낳기를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추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해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감겨서 죽은 채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중국의 설날 전날이었대요 집안 식구들도 난리 나고 부부도 너무 시리에 빠지고 나중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거봐라 불교는 미신이다 너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죽을 나이도 다시 살아나야지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좋지 못하게 죽어서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독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불자 부부도 불심이 사그러드는 그런 상태까지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아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정성을 쏟아봤자 아무 효험이 없구나 믿어봤자 무엇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느 신도가 자기도 너무 의심이 들더래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 불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은 불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떠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신 큰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생명을 했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아무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자지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가만히 눈을 감더니 염주를 또로로 또로로 굴러보더니 혹시 신랑 쪽 신랑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직업이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왜요 했더니 다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리슨 이러면서 이 부처님의 법은 인과업보 아니냐 신랑 쪽에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도축업자였을 거다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그런 도축업을 하면서 그 신랑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살생의 업보에 의해서 원한을 가진 아이가 그 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업장이 소멸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가정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할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사라져서 태어날 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복수하려고 태어난 그 뱃속의 아이도 이번 생에 그렇게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 부부가 열심히 복을 짓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말썽을 부리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패가 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모두 다 그 할아버지 때 무서운 살생을 많이 저지른 살생의 업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제 신랑 쪽에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신랑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 자치조정을 여행을 하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예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대지하고 잡는 그런 도축업자였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오만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흉측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그 무서움에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법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닦은 이유가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가 실은 내가 어느 큰스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서 이상한 이 사람이 불난 집에 기름칠하나 막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했잖아요 아 제가 그렇잖아도 저도 이거 계속 절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신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치를 잘 따져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얘기가 참 희한한 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집안에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많은 자손들이 많다고 아마 이게 다 인과법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큰스님이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들은 뒤에 그 부자 부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도 잘 낳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중국 불교에 전해지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인과 업보의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지은 업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온갖 어른들 소가리 시키게 말썽 부리다가 나중에는 집안을 폐감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될 뻔한 아이를 이번 생에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로 부모로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업보로 이렇게 축소돼서 소멸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가족이 원수인 줄 알아라 이 말은 가족이 다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큰 원한을 가진 원수가 무엇으로 많이 태어낼 수 있다?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족의 인연은 뭐하기가 어려우니까? 끊기가 어려우니까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소름 끼치죠? 선생님 저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아무리 봐도 왼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난 업도 누구의 인연이다? 내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무 왼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 왔구나 이번 생에 내가 지혜롭게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왼수같이 느껴질 때 내 아내가 왼수같은 저 여자 전생에 모였길래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서러운 일이 생기거든 자식이 왼수라더니 저걸 봐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자식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뭐 해야지? 잘 풀어야지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참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맨날 들어도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 내가 만난 인연이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지혜를 닦으셔서 다음 생이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은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쌤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죠? 네 벌써 오늘 2020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예 한 살 더 늙었어요 한 살 더 늙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불자 여러분들 또 소나무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네 쉽게 안 되지 왜 우리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도 쉽게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행복을 얻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도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들 결혼하셨습니까? 네 벌써 했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진짜? 나만 안 했네 나만 안 했어 부부 인연이 굉장히 깊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기를 서로 가족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위로 부모님하고 아래로 자식하고 오른쪽에 형제 자매는 다 혈연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판 혈연도 아닌 사람이 가족보다도 혈연보다도 더 깊은 업연으로 만난 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 전생에 얼마나 서로 빚이 많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만날 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딱 떠올려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떠올리려 하니까 인상 쓰고 난리야 그래서 딱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다음 생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또 결혼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 다음 생에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생각하는 순간 개뿔 이런 생각이 들면 싫어 싫어 라는 생각이 들면 뭘로 만난 사이다 왼수로 만난 사이에요 TV 보고 계신 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 표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안에 우한이 생길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남편분들 제발 부인한테 다음 생에도 나 만날 거야?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부인들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 이제 그러러니 사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강력한 어업의 인연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연지공지 찍는단 말 있잖아요 여러분도 연지공지 찍어 보셨어요? 뭐 대답을 결혼하셨는 분들이 해보셨어요? 폐백할 때? 연지가 양쪽 볼에다가 벌겋게 이렇게 분위 칠하는 게 연지래요 이마에다 칠하는 걸 곤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연지 두 개 곤지 하나라고 한대요 근데 연지공지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뭐 알아도 그냥 모른다고 하셔야 제가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자 연지공지가 생기게 된 이야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전해내로는 이야기래요 어느 마을에 노총각이 살고 있었대요 노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갔는데 산속에 어느 할머니가 청실 있죠? 푸른색 실이랑 붉은색 실을 이렇게 꼬고 있더래요 청실 홍실을 어 할머니 그 실 갖고 뭐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 푸른색 실이랑 빨간색 실이랑 서로 부부 인연 맺어주는 거야 이러더래요 아마 삼신할머니였나 봐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제 색시도 제가 언제 얻을 수 있는지 봐줄 수 있어요? 응 봐줄 수 있지 저 언제 결혼할까요? 아이고 보자 아이고 너 한참 기다려야겠다 이러더래요 아니 왜요? 저 아랫마을에 가면 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내가 있을 거야 그 아낙내 뒹 뒤에 여자아기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네 배필될 사람이다 이러더래요 속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이런 도둑놈을 봤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죠?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그 빨리 거기 개울가 가서 봐봐 그 아낙내가 업고 있는 그 아기가 네 배필감이야 호신하고 후다닥 뛰어갔대요 딱 가서 봤는데 개울가에 아낙내가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빨래를 하고 그리고 딱 가봤더니 아기가 진짜 등 뒤에 이렇게 아기가 여자의 갓난아기가 막 까르륵까르륵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등을 업혀가지고 그래서 순간 눈앞에 뭐가 쉬었나 봐요 내가 쟤가 클 때까지 결혼을 못한 말이야? 내가 저 녀석이 클 때까지 내가 결혼을 못한단 말이야? 나라면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아 좀 기다리면 되지 한 20년? 넉넉잡고 20년? 음 기다리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미쳐가지고 짱또를 들어가지고 아기 머리를 딱 친 거야 왜냐? 그 아기가 죽어야 자기가 다른 배필을 빨리 만나니까 아기 이마를 딱 친 뒤에 도망을 갔어요 호다닥 도망을 갔는데 이거 진짜 못된 놈이죠? 행여라도 따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쓰레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노총각이 엄청 큰 부자가 됐대요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부인이 있더라 없더라 부인이 없더래요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휴 내 결혼 한번 못해보고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아랫마을에 웬 심성이 착한 여자가 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나이가 찬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도 결혼을 못하고 신랑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혹시 부잣집에서 노총각 부잣집에서 혹시 데려가겠어? 라고 중매가 들어온 거야 대충 눈치가 채워지죠? 네 아휴 나야 좋지 아휴 근데 아가씨가 심성은 정말 곱고 착한데 좀 얼굴이 그래요 아우 나 외모 보는 사람 아니라고 여자가 마음만 착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마음만 착하면 되지 다 필요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외모를 본다는 심리학에 근거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천하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니까 왜 비웃어? 장난이에요 예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첫날밤이잖아요 첫날밤 두근두근 첫날밤 딱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모자에 벗겨주고 머리를 가리고 있는 비단천에 딱 벗겨 내리는데 시뻘겋게 양쪽 보라고 이마에다가 뻘겋게 화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분을 막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섹시야 왜 이렇게 얼굴에다가 뻘겋게 화장을 했냐 했더니 실은 어렸을 때 웬 이상한 남자가 개울가에서 어렸을 때 제 이마를 돌로 때려가지고 제가 얼굴에 큰 상처가 나서 그걸 가리려고 제 얼굴에다 이렇게 분을 화장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노총각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그때가 언제였냐 어머니가 말씀한 거에 의하면 언제 언제 때쯤에 몇 년 전에 언제 언제 때쯤 저 아주 갓난애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해서 딱 짚어봤더니 자기가 짱돌로 때렸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때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노총각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정말 미쳤나 보구나 하면서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이 부부의 인연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 내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겠다 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쳐서 정말 그 자기 색실을 정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맞출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금실 좋게 살다가 애도 숭덩숭덩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좀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이게 옛날 이야기니까 통용됐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애를 돌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화의 교훈 아시겠죠 하늘이 내려준 인연은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어변이에요 어변 업보의 인연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어변이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사랑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평생 얻을 수 있다면 서로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리들이 자꾸 생긴다면 어떤 인연으로 만난 걸까요 악연 나쁜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결국 이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어변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분명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풀어야 되더라 내가 풀어야 되더라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늘이 내려준 그 소중한 인연이 절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그 노총강 남편이 아내를 이제 애지중지 사랑했고 그때 그때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때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제 이마와 양쪽 볼에다가 연지공지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개뻥인 것 같아요 그냥 뻥인 것 같아 그래도 뭐 재밌죠 뭐 재밌으면 됐죠 그래서 항상 내 소중한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청년과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대요 서로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여자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옛날 우리의 부류의 명작 명작 중의 하나의 그 뭐죠 러브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죠 그게 한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죠 그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는 눈물 나는 그 러브스토리라는 그 영화 때문에 그 뒤로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죽을 때 꼭 뭐가 걸려 죽더라 백혈병 걸려서 죽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생겼을 정도예요 백혈병으로 이제 근데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이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부로 살기 위해서 대단한 사랑이죠 그것도 젊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자꾸 따지게 된대요 그래서 불같은 사랑도 사실 젊을 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제때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안 된다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흙 좀 아빠 눈 좀 떠봐 아 눈 좀 떠봐 흙 좀 뿌리게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거의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폐인처럼 지냅니다 완전히 이제 폐인처럼 지내요 인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듯이 하늘의 태양을 잃어버린 듯이 완전히 그 마음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에 환한 아주 경치가 좋은 환한 바닷가에 어느 식당에 죽은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야 기다렸어? 뭐 이러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회를 먹는 거예요 회 그래서 막 먹어봐 앙 하면서 먹여주고 나 잡아봐 뭐 이러고 잡히면 죽는다 이러면서 그리고 막 슈퍼 하루 동안 역시 이제 꿈에서 원없이 놀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내 소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어 뭔데? 음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라져 라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라져 항상 내가 지켜볼게 나 없어도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 마음이 항상 기쁠 것 같아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사라져 라고 꼭 약속 지켜줘야 돼 하면서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 꿈에서 깼대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막 오열을 했대요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싫고 울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꿈에서 여자친구와 약속했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혼할 생각이 안 생기더래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집안에서 자꾸 이제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가니까 보다 보다 못해서 계속 선을 봐라 선을 봐라 선을 봐라 했는데도 계속 거절을 했대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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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집안의 완강한 완강한 이제 집안의 강요에 의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선보러 나갔대요 선보러 딱 나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가서 밥이나 먹을까요? 밥은 먹이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으려고 딱 앉아서 여자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너무 경치가 익숙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내가 예전에 왔었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지? 여태에다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가 어디였다? 꿈속에서 여자친구랑 놀았던 그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 바닷가 가슴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아 인연인가 보다 이게 아마 인연인가 보다 해서 그 자리에 왔던 그 식당에서 만났던 아가씨하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답니다 참 묘하죠 정말 무슨 옛날 영화 천녀요혼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래요 근데 이게 호러버전도 있어요 호러버전 공포버전 여자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 떠나보냈어 그런데 사귀는 새로운 여자친구 족족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구슬했더니 갑자기 무당의 얼굴이 확 바뀌면서 죽었던 여자친구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널 들고 그냥 갈 줄 알아 이러면서 라는 공포버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미안해요 지금 드린 말씀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 있죠 식당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묘한 불가사의한 신비의 세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묘하죠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정년퇴임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유명하신 그 철학 계통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젊었을 적에 이제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는데 뜨겁게 사랑을 했겠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처갓댁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대요 학교는 좋은 학교 다녔지만 과는 이제 철학가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철학가 나오면 뭐 먹고 사냐 그렇잖아요 철학가였고 사실 철학이 진짜 중요한데 한 나라의 문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 뭐 철학 인문학 그 다음에 기초과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다 약해요 다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은 다들 공무원 시험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철학가에다가 사남매 장남이에요 또 사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아유 우리 우리 금같이 옷같이 키운 딸 그런 집안을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딱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장현을이 너무 반대를 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신숭생숭해서 저 낙산사에 갔대 낙산사 아시죠 관세무사의 낙산사 낙산사에 갔더니 거기 이제 아시는 스님이 있어서 하루 방을 주셨대요 그래서 스님이 낙산사의 홍련함이라고 있는데 관세무사의 가피가 영엄이 있다 기도 좀 해라 해서 홍련함에서 지극장성으로 밤새워서 기도를 했대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관세무사는 바쁠 것 같아요 아쉬우면 도와달라고 하니 생전 찾아가보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낙산사에 갔는데 낙산사는 유명한 게 해수관음상 있잖아요 그때 막 해수관음상 완공하고 있을 때래요 아 오래됐 그죠 완공하고 있을 때 그때 그때는 이렇게 해수관음상 이렇게 조립하고 있을 때라서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관세무사의 해수관음상 그 발등 있잖아요 발등에다가 기도를 했대요 관세연보살림 도와주세요 했는데 얼마 후에 장인어른 되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자네 나 좀 보세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딱 갔더니 결혼해라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다 보니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아니 저기 왜 갑자기 결혼하라고 합니까 하니까 장인어른 하신 말씀이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시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께서 거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양반이 왜 젊은 사람들 앞길을 막냐고 그냥 결혼시키라고 이러더래요 근데 관세무사로 항상 나타낼 때 무슨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죠 그래서 배기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은 나타나더니 아이 그 젊은 사람 앞길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딱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 정말 관세무사로 갚이 받았네 관세무사로 갚이 받았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신도분의 아들분이 계세요 아들분이 절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왜요 했더니 젊었을 적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여자애하고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 여자애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됐다 안됐다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바라지도 않는데 남자가 혼자서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여자는 뭔 죄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쌍방이 뭐가 맞아야지 여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 여자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만 좋아하냐 쟤도 좋아하냐 쟤는 안 좋아하는데 너만 좋아하는구나 내가 네 소원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해요 내가 원한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결혼하고 안 하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정말 남편을 미친듯이 사랑했대요 너무 남편을 미친듯이 사랑해가지고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사귀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인간하고 사랑에 빠졌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럼 막 맨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게 어변이라고 저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번 생에 아내로서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쉬운 거라고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부를 만나서 갚아야 할 서로의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확 쉬어버린 거예요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착했대요 자기 이상형이 현모양처였대요 너무 착해가지고 앞으로 보나 뒤통수로 보나 내가 이런 여자 놓치면 내가 평상 후회하겠다 싶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호랑이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 완전 속았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남 얘기 같지 않죠 마누라가 아니라 호랑이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하고 묘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연애 같은 걸 안 해봤었잖아요 너무 일찍 출가했어 그죠 연애가 준 개나 열심히 봤지 내가 하면서 연애 같은 건 연애가 준 개라고 있었잖아요 그건 아마 열심히 봤지 아니 스님이 되고 나니까 자꾸 상담을 하는데 걔 중에 이제 부부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가정 불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부부관계의 심리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해줄 얘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던 게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시즌 2 2까지 내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이야 제가 인생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얼마 사랑과 전쟁 보셨나요? 별 별 막장 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실화래요 시나리오 작가가 그 가정법원에 가서 소재거리를 다 받아와서 그걸 다 실화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과 전쟁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소재가 자극적이지 않냐 시청률 올리려고 너무 너무 MSG라고 하자 양념치는 거 아니냐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다 하니까 이 시나리오 작가가 하는 얘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은 이것보다 더 심하대요 그분의 그분 말씀 이거예요 훨씬 더 심한데 있는 그대로 하면 사람들을 안 믿을까봐 일부러 줄인 거래요 이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 인생 사는 게 참 복잡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서로 가슴에 상책일을 내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안 한다?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서로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첫째 내 업이러니 생각하고 빚을 갖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말 날 힘들게 하면 아유 전생에 내가 저 삶한테 빚진 게 많아서 내가 전생에 저 삶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그 업보를 받나 보다 그래 이 업을 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인이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히게 하면 아유 전생에 내가 저 마누라한테 빚진 게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빚값으로 만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잘 풀자 이런 마음으로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악연의 뿌리가 더 깊어진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그 인간을 또 만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으면 이번 생에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빚을 잘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저히 안 될 때에는 도저히 안 맞을 때 도저히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힘들 때에는 예를 들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땐 진짜 안 되거든요 애들한테 폭력 휘두르고 이제 손찌검하고 하면 그건 진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해요 다행히 부처님이 이혼하란 말은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적어도 부처님이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부처님도 왕자였을 때 결혼하고 애 낳고 혼자 일반적 파기 이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방도주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분들께서도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 연을 끄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자식이 있는데 출가하지 말아라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거는 암암리에 무엇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구나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구나 오히려 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인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이혼을 이제 출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적어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도저히 안 맞을 때는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없다 헤어질 수 있으면 그냥 헤어지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왜 나 자신의 내 영혼이 상처받을 정도로 희생하면서 사세요 이혼하세요 너무 심했나 웬만하면 같이 사시고 웬만하면 이혼하든가 마든가 나랑 관계 없으니까 다음 중요한 거 원망하지는 마세요 뭐하지는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원망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봐서 같이 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아 있잖아요 애들한테 손찌검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도저히 제도 되질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헤어져야죠 뭐하지는 말아라 원망하지는 말아라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살든 이혼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 행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셔지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원망하지는 말되 항상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행복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 아이들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줘야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 예민할 때는 상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과 더 배려와 더 애정을 주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아이가 화나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아이를 잘 보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이혼해가지고 아이 상처받았다 생각해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버릇없이 키웠다가 또 나중에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만들지 말고 바르게 키우되 배려를 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승려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환속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환속하신 스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스님들한테 그러시더래요 스님 돗닦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시더래요 돗닦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낱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부관계가 이렇게 묘합니다 그래서 아 이 모든 어변이 다 내가 지은 어비다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을 내가 수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복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음 불교설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옛날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최시성을 가진 분야인데 그래서 말에서는 최부자 최부자 불렀대요 최부자 때 최부자 때 불렀는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꼭 뭐가 따를까요 여자가 따르겠죠 그래서 이쁜 애첩이 있었대요 이쁜 애첩이 있었는데 옥이야 금이야 정말 간쓸개를 다 내놔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애첩이 있었답니다 애첩도 얼마나 간드러지게 자기 그 최부자에게 앵기는지 최부자님 최부자님 최부자님이 왜 최씨인지 알아? 왜 최고야 왜 소리질러 최고야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애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최부자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습니다 피범벅이던 거예요 그래서 최부자가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다 가까스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도둑이 자기 금고통을 금고를 뒤지고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같이 옆에서 자고 있는 애첩이 걱정돼서 내 애첩도 큰 변을 당한 거 안 가봤는데 왠골 도둑이 옆에서 같이 금고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애첩이 충격받아서 으으으으으으으으 신음소리를 했더니 딱 그걸 보고 애첩하고 도둑이 딱 보고 어 숨이 아직 안 끓겠네 하고 흉기로 한번 타서 내려치려고 할 때 최부자가 덜덜덜 떼면서 애기야 애기야 애첩한테 내가 너를 살앗은 내가 얼마나 내가 너를 아꼈냐 제발 살려다오 살려다오 하더래요 살려다오 살려다오 그러니까 애첩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만 네가 그래도 진심으로 나를 아꼈던 걸 내가 알기에 이것도 네 명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다시는 나를 찾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네 목숨은 내가 살려두겠다 하고 도둑하고 야밤도졸한 거예요 최 부자는 이제 하인에게 발견돼서 가까스로 응급치료를 받아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그런데 그 애첩에 의한 그 배신감과 배반감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때마침 광가에 드디어 잡혔어요 광가에 잡혀서 애첩과 도둑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최 부자는 풀지 못한 숙제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지독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모든 재산에 다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는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절에 들어가서 이제 패인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애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애첩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냥 절의 방 구둘이 꺼져 내려갈 정도로 한숨을 푹푹 내쉬니까 지나가던 큰 스님이 보다 못해 불렀대요 이보게 최 부자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사를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부르고 관세음보사를 계속 부르다 보면 너와 그 애첩에 왜 이런 원한 관계가 생겼는지 반드시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직 뭐만 불러라 관세음보사만 불러라 그렇게 계속 관세음보사를 불렀대요 밥 먹을 때에도 관세음보사 화장실에 앉아서도 관세음보사 벽보고 관세음보사 자면서도 꿈에서도 관세음보사를 불렀대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애첩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렇게 관세음보사를 부르는데 어느 날 벽보고 또 관세음보사를 부르다가 그때 3년이 흘렀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을 때 갑자기 관세음보사를 부르는데 눈앞이 번쩍거리면서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어느 시골마을에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이 조그마 강아지 있죠 강아지를 막 이렇게 키우고 있었대요 강아지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를 막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우니까 또 개들을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 점점 크면서 오직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으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강아지가 토실토실 커가지고 이제 성견이 됐어요 성견이 딱 됐을 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복날이 왔어요 복날이 왔어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키우던 강아지 때부터 옹야 옹야 하고 키우던 그 개를 사실 그 총각 주인은 복날을 먹일 식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개한테는 주인이 뭐였을까요 하늘이고 땅이에요 개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주인만 보면 눈에서 하트 뿅뿅뿅 나오던 이 개를 이제 끌고 개울가에 가는 거예요 룰룰랄라 개울가에 가는 거예요 개는 이제 주인하고 산책하니까 저도 개 키워봐서 아는데 개의 가장 큰 행복이 주인하고 노는 시간이래요 개 끌고 개울가에 갔는데 이 개 눈에 저기 이제 사람들이 있고 장작 장작 피우고 솥에다 물 벌 벌 벌 하고 저 댕장하고 깻잎 있고 아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그 개가 뭐지? 뭐 먹나? 그 개를 그 개를 묶어놓고 개를 잡은 거예요 그때 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이라서 도망도 못 가고 주인의 손에 처참하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토록 믿었던 주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원한 속에서 개가 죽게 됩니다 그때 최 부자가 무릎을 딱 쳤던 거예요 그때 전생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잡아먹던 그 총각이 누구였고 이번 생엔 나 최 부자였고 그때 그 개가 누구였구나 이번 생엔 애첩이었구나 애첩이 복수하러 온 거였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탓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모든 게 누구 탓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하면서 드디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평생 동안 전생의 개였고 이번 생엔 애첩이었던 그 여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해주면서 평생 일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평생 연불하고 수행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참 인과 업보가 무섭습니다 나를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개였나 괜히 괜히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앞에 나타난 인연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업연이었구나 나의 업연이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연이다 내가 지은 업연이다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나의 인연법이다라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 그리고 소나무 팬 여러분들께서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빚을 갖고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 수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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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